1, 2, 3,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런너님들 안녕.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이벤트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저희 여자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예요? 너무 기대돼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테이즐 런너에서 여자친구의 펫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럼 페론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런너님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여자친구와 함께라니 기분 좋으시죠? 그리고 여자친구 펫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저희가 실제로 착용했던 모자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직접 한 땀 한 땀 사인한 사인 CD. 어때요, 여러분? 탐나지 않으신가요? 빨리빨리 저희와 함께 하실 거죠? 런너님들, 저희 여자친구 펫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